맛있어? 맛있어? 아, 맛있다. 저 의자에 있는데 여섯 개 있었는데 우리 다섯 명 딱 앉아서 여섯 개 있었는데 다섯 명 딱 앉아서 여섯 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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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다 더운가 봐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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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꽃게임은 어디있나? 거기 전화해서 꽃게임을 에헤헤 사랑합니다 이봐 사랑해요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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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가 이쁜아 인사 안녕 안녕 와 인사 말이다 말 우와 이건다 가면 가자 간다! 앰프! 어? 너는 먹으면 안 되잖아 앰프 안녕 앰프 먹어요 아구 잘 먹네 잘 먹어? 아니 너 먹는 거 아니고 니가 먹는 거 아니고? 아니야 아니야 가자 안녕 앰프 안녕 아 귀여워 오세요 안 먹지 말고 말자 그렇지 잘했어요 재밌어? 안녕해야지 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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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얘가 애기를 구워 너무 좋아해 아기 앉아 아기 신나야 아기 왔다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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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기 아기 감사합니다 신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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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옷도 맞는다. 모자를. 아이게 생겼어. 아이게 생겼어. 아이게 생겼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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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일어나세요. 선생님. 일어나세요. 선생님. 두 시간 잤어요. 발 통통이 일어나세요. 발 통통이 일어나세요. 잠이 연습 온거야? 응. 일어났다. 아이구다구다. 귀여워. 콧물. 맛있다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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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생각이 없네. 누나. 이제 가야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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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흐. 응. 고루곤졸라. 응. 응. 콩. 응. 이제 돈을 하나씩Openре. 눈을 먹게 되었어 눈을 먹었잖아 눈을 먹었고 잠시만요 자진이의 웃음 눈을 먹었고 오, 나무징 오, 나무징 너무 좋겠어 안 뜨거워? 아, 뜨거워? 흐흐흐흐흐흐흐 색깔이 이상해? 네 소고기 잘못 준 거는 네 아니 수영하고 와서 엄청 배가플거야 저거 배가 좀 떨렀네? 하핰 온천하고 와서 얼굴이 뽀얗다라 흐흐흐흐흐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야옹하! 네가 수영했어? 하기는? 흐흐흐흐 수영하긴 했냐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탄이를 찐르고 열심히 했지? 음 으음 자기 했지 어허 오유도 안 HO- 응 이런 느낌 참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? 맛있어 응 너무 experiment 꿸건 깻잎인가? 아우 어이 아우 여기에서 구경해? 나는 못 먹어야 해 국국준 맛있겠다 이거 이거 봐봐 밑에 나 이런 면 좋아 얇은 면 태국에서 먹어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얇은 면 여기까지 여러분 여행 자여행 얘는 정답 여러분 여기서 문화 여기 Demand 어디로 여기 어디 여기 인형 눈알이 시원하지? 아 무서워 호수 예쁘다 까마귀다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파이팅 파이팅 아빠 너무 힘든데 아빠 죽을 것 같은데 응 뭐야 아빠 파이팅 아빠 파이팅 다 왔다 다 왔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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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너무 예뻐 기다려보자 좋아한다 아이구 재밌어 윤서 내려오세요 아이구 재밌어 아이구 재밌어 잘 탄다 그래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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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윤서가 아빠를 더 좋아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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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가 고마워 고마워 토마 어? 끝! 집에서 한 번 더 정리해야겠다. 어떻게 올라왔어? 좋아? 저기 엄마 밥해. 윤슬아! 엄마 여깄네. 뽀꺽! 이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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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부르라고. 오빠 이거 우리 이게 그거 하고 이게 우리 인격이다 아 너무 예쁘다 신나주면 안 하는 거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적었어요? 어 그거보다 적었어요? 한줌 나왔어 한줌 아 컵 다녀야지 내가 아 여기 물도 있어요 아 여기 물도 있어요 어 뒤에다가 이렇게 좀 괜찮으세요 반찬 있죠? 반찬 이거 이거 아버지 아버지 반찬이잖아 이거 네 줌 맛있지? 맛있게 보인다 야 줌 냉나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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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이것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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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재밌게 봐 맛있어 야 왜? 나 여기 있지? 나 여기 준비하고 있어 여갈까? 네 여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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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